네 안녕하십니까 이삭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를 사러 왔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보니까 중고차가 1,950불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제가 계속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다가 비오는 날에는 출근을 못하더라구요 로봇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출퇴용으로 한 대 보러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보다가 중고장터거든요 3시간 전에 그로 올라왔는데 연락이 엄청 많이 왔대요 한 30-40명한테 연락 왔는데 그중에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사러 왔습니다 새로운 비디오 봐주세요 와우 몇몇? 블루다타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열어주셨는데 여기 열어주셨는데 제가 열어주셨는데 11시가 들어오셨는데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이 차입니다 러브4 1998년식입니다 차가 되게 귀엽고 좋습니다 이런 페인트 벗겨진 거 있긴 한데 출퇴근용으로는 좋은 거 같아요 타이어도 완전 거의 새 거고요 그리고 4륜이래요 This car looks really good Yeah, it's very very good Not only good Like I said for you, the roof rack only You pay 200$ for it 200$ Like it is, old like this If brand new, 700$ this roof rack Oh, this roof rack Yeah, if new from the shop, 700$ 할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못 하셔서 이거를 판대요 To connect the battery, okay All right That's right Because the battery runs Yeah, all right Because he doesn't drive it, he takes off the battery all Wash engine, you know, wash inside Car, perfect Beautiful car Yeah 50$ only to wash Ah, really? Yeah, 50$ We wash outside But inside need a wash Oh, I think it's like a car Oh, I feel like a car has taken Oh, it's not really good Oh, it's too good Oh, this it's very good Oh, that's right Oh, very good Oh, very good Oh, very good 오 좋아 엔진이 좋아요 만약 마누월로 운전할 수 있다면 하지만 마누월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에어컨디션 아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오우 아주 좋은 차네요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네,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캐시 네, 캐시 네 오, 좋은 매뉴얼 네, 그것도 잘 안되요 네 1,950 1,950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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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cka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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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는 1,915 1...2...3...4...8...9...5... multiple check multiple check 감사합니다 그래도 like I said for you enjoyed 고맙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세요. 윈도우 텐트에 가세요. 200달러에 가세요. 윈도우 텐트에 가세요. 티켓에 가세요. 프로페셔널에 가세요. 50달러에 가세요. 그리고 4,000달러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세요. 세차를 하면 차가 그래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루프도 달려있고 이걸로 캠핑하기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의 휠을 원해요? 2개의 휠을 2개의 휠을 2개의 휠을 2개의 휠을? 2개의 휠을? 2개의 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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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정말 완전히 배털에 가세요. 배털에 가세요. 배털에 가세요. 배털에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이거 갈매기들 때문에 미치겠다. 차에 똥을 다 싸놔. 여기 벌써 한 발 싸놨네. 오늘 엔진오일을 가려고 이동장비 메카닉을 불렀습니다. 이거 벨트 새거 갈거고 이제 리코카바 가스켓이에요. 가스켓을 갈아야돼요? 네. 여기가 이제 오일이 세네. 이거 뚜껑 젖겨내야 되네. 이거 벨트를 2개를 갈아야되네요. 파워센트하고 5cm 이렇게 이제 다 풀어서 교체를 할겁니다. 가스켓과 벨트 2개 잘 부탁드릴게요. 전화주세요. 네.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벨트 여기 지금 보면 하얀거 보이죠? 저쪽거. 넘버 보이죠? 아 네네. 그 다음에 이 벨트 가고 그 다음에 로코카바 지금 너무 더러워서 미안해. 내가 은분 페인트 칠해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가스켓 다 갈았으니까. 가스켓이 너무 안좋아. 가스켓 다 풀어졌잖아요. 가스켓 다 깔기 전에. 이게 4개 들어간다고. 아 다 바꾼거네요. 벨트 봐. 이거 다 금 같잖아. 네네. 벨트 봐봐. 여기 금 같지? 장금들이. 네. 끌어진다고. 이것도 벨트가 지금 하나. 면이 여기 다 다뤘잖아요. 네. 여기 빼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다 다뤘. 하여튼 잘 됐으니까. 소화했어요. 돈들이지 말아. 이정도까지만 하고. 여기. 한번 세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차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550불 나왔어요. 이거. 오일이 새는게. 아주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바꾸는 걸 권장하셔서. 차 사자마자 거의 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